자 둘, 셋! 안녕하세요 비비지입니다 오늘 굉장히 한국소리가 유난히 엄청난 것 같은 느낌이에요 맞아요 모두들 청춘이시고 커피를 드셔서 한국소리가 엄청난가봐요 아니 저는 오늘 진짜 춥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오니까 열기가 후끈후끈해서 그런지 안 춥더라고요 여러분 안 추우시죠? 좋습니다 네? 안 춥다, 안 추우시구나 좋습니다 지금 혹시 앞에 계신 분들은 오래 기다리신 거예요? 네 몇 시부터 와있었어요 아이고 저기 근데 뒤에 계신 분들도 지금 저희를 보고 계신 건가요?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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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가 최근에 행사철이라서 그런지 행사 시즌이라서 가을 행사를 되게 많이 했는데 굉장히 또 이런 가까이서 뭔가 하는 행사는 조금 맞아요 오랜만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또 이 행사철에 저희가 지금 아마 마지막 행사인 것 같은데 굉장히 기분 좋게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남은 곡 마저 잘 즐겁게 하다 갈게요 네 그리고 오늘 저희 응원봉 그 큰 머리봉이 많이 보이는데 무슨 봉이야? 맞아요 맞아요 오늘 응원봉도 많이 보셔서 기분이 너무 좋으니까요 다음 곡 러브유 라이크 불러드릴 테니까 응원봉 많이 흔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곡 불러드릴게요 다음 곡 러브유 라이크 불러주세요 안녕하세요